지금 솔직히 부모님하고는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있죠. 2000년부터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참 만감이 결차하고 제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참 이 자리에 나와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. 진짜 왜냐하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만 봐도 박세리 감독의 심경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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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